한화의 글쓰가 SSG 랜더스와 홈 개막전을 가집니다. 올 시즌 개막 후 4경기에서 3연패하다 어제 첫 승을 기록한 한화는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. 시범경기 전체 1위의 성적으로 돌풍을 이끌며 기대를 모았던 만큼 안방에서 팬들과 함께 야구명가 대전 한화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. C&B 스포츠는 두 팀의 대결을 오늘 오후 6시 20분부터 생중계합니다.